안녕하세요.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여긴 성수동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다음주에 출국 예정이 돼있어 왔고 이렇게 출국하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웨스앤더슨 전시회 제가 이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시회를 한번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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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만나요. 다음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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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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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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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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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